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을 위한 뷰를 싱거아이템 뷰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어댑터의 get뷰 안에서 저걸 이용해서 한번 리턴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싱거아이템 뷰라고 하는 거를 new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뷰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할당을 해봅니다. new 싱거아이템 뷰. 그 다음에 어떤 뷰든 안드로이드에서는 전부 다 컨텍스트 객체를 받게 되어있죠. get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엔터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 뷰를 리턴해주면 그대로 리스트 뷰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뷰가 여기 포지션 값이 넘어오죠. 몇 번째 뷰를 달라는 건지 이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뷰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그 데이터가 뷰에 보이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우리 위에서 만든 아이템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get이라고 하고 인덱스 값인 포지션을 넘겨주면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싱거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아이템으로 한번 받아 봅니다. 그럼 저 아이템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뷰.setName이라고 하면 이름을 설정할 텐데요. 아이템에서 getName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이름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뷰.setMobile이라고 해서 전화번호도 아이템.getMobile로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설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해주면 리턴되는 뷰에는 실제 데이터의 싱거아이템이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네임과 모바일 값이 설정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어댑터라고 하는 걸 드디어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싱거 어댑터 안에 이 아이템즈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것만 정의해 놓은 거죠. 그죠? 데이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댑터를 객체로 만들고 리스트뷰에 설정한 다음에 또는 그 전에 추가를 해야 될 텐데 밖에서 추가를 이 클래스 또는 객체 밖에서 추가를 하려고 하면 메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 더 정의를 해봅니다. public void add ite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죠. 그리고 여기에 싱거아이템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파라미터로 전달한다고 하면 그거를 items.add라고 해서 추가하도록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댑터 클래스의 소스 코드 구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트뷰에다가 이 어댑터 객체를 만든 다음에 설정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 여기서 싱거아댑터, 어댑터라고 변수를 만들고요. new 싱거아댑터로 객체를 하나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뷰에 보면 setAdapter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다가 어댑터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뷰가 어댑터를 알게 돼서 이 리스트뷰가 화면에 보일 때 어댑터한테 얘기한 것처럼 getCount 호출하면서 몇 개 있냐고 물어보고 getView를 그 개수만큼 호출하면서 뷰 객체를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여기에 어댑터.addItem 우리가 만든 거 이걸 통해서 newSingerItem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되겠죠. 자 이름 처음에 걸그룹 이름 하나 넣어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넣어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봅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수정하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입력하셔도 됩니다. 한 5개 정도 먼저 추가를 해봅니다. 자 전화번호를 좀 다르게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름도 다른 이름이 보이도록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입력해보면 됩니다. 자 뭐 여러가지 이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걸그룹 이름을 쭉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형태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리스트 뷰 껍데기니까 XML 레이아웃에 넣었고요. 어댑터 객체가 사용이 되니까 이걸 만들고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리스트 뷰에 설정한 거예요. 근데 어댑터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뷰 객체를 정리를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뷰 객체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그거를 위한 자바 클래스를 하나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한 이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자꾸 반복해서.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고쳐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입니다. 리스트입니다. 그렇죠? 자 리스트 뷰예요. 자 클릭하면 실제 클릭도 됩니다. 클릭 반응이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5개밖에 없지만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스크롤도 자동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리스트 뷰 만드니까 자 이제 화면이 뭔가 구성되는 느낌이 나죠? 자 아직 이 레이아웃이 좀 허접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레이아웃 자체는 자 여러분이 여기 전화번호를 오른쪽으로 민다. 그 다음에 이 색깔을 바꾼다. 여기에 예쁜 배경 화면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직접 하시면 돼요. 이미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미지를 집어넣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예쁜 모양의 리스트 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모양을 좀 바꾸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리스트 뷰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왼쪽에 이미지도 한번 걸그룹에 따라서 다른 이미지가 보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책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나 또는 여러분이 아이콘 같은 거를 아이콘 파인더 같이 좀 프리로 제공하는 그 사이트에서 받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RES 밑에 드로어볼 폴더에 한번 집어넣어 봅니다. 여기다가 지금 6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었고요. 이걸 더블클릭해 보면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무슨 게임 아이콘 같은 거를 넣어놨죠? 그래서 걸그룹 아이콘 같은 것들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새로 받아서 한번 보면 다시 열어보면 뭐 이런 이미지를 여기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까지 한번 왼쪽에 보이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한번 반복을 쭉 해보시고요. 여러 번 반복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을 한번 수정을 해봅니다. 우리가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XML 레이아웃이 sing-item.maxml이니까요. 자 이게 이미지 뷰를 우리가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도록 android-id라고 하고 f-plus-id 이미지 뷰라고 하면 아이디를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 다루는 거는 sing-item 뷰라고 하는 java 소스 파일에서 다루죠? 그러니까 여기서 텍스트 뷰를 다을 때 했듯이 이미지 뷰,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변수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찾아주는 것도 똑같이 찾아줍니다.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find-view-by-id r.id.image-view라고 해서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이미지 뷰에다가 이미지를 설정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추가한 r.drawable 밑에 있는 거니까요. public-void-set-image라고 하고 그게 인티저 값으로 관리가 되니까 res-id라고 해서 image-view.set-image-resource라고 해서 res-id를 파라미터로 전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sing-item 뷰가 달라진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도 관리하는 게 이제 sing-item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인티저 값으로 해서 이미지를 지정하는 res-id가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생성자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int에 res-id 그 다음에 this.res-id는 res-id 이렇게 되겠죠. get-set 메소드도 더 추가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get-and-setter로 가서 보면 새로 추가한 변수가 이렇게 보이죠. OK 누르면 get-set 메소드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main activity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댑터 안에서 그걸 해주니까 어댑터 안에 와보면 sing-item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뷰를 설정을 해주죠. 여기에 view.setimage라고 하고 item.getres-id라고 하면 데이터에서 관리되는 걸 가지고 와서 뷰에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는 어디다 넣어줘요?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처음에 sing-item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r.double.icon01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넣기 하면서 icon02, icon03, icon04, icon05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뭔가 금방 확 지나갔죠?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이 과정을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 전까지 했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리스트뷰를 만든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시면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치는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왼쪽에 이미지가 각각의 아이템마다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제 좀 더 앱의 형태에 가까워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만드는 앱의 형태하고 굉장히 유사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클릭을 했을 때 몇 번째 아이템이 클릭이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 아이템을 더 추가를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온 크리에이트 단계에서 이 액티비티가 만들어지는 초기화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화면이 뜬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만들고 입력 상자를 만들어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 데이터가 리스트뷰로 추가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